안녕하세요. 박혁 전도자입니다.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. 저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 땅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. 이 대한민국 땅을 섬기기 위해서도 저는 여전히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며 이 대한민국 땅을 저는 섬길 것입니다. 여러분 더 좋은 장소가 생겼습니다.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공간에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구했습니다. 새로운 장소는 충청남도 당진입니다. 그리고 하루 집회입니다.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7시 8시간의 크루세이드입니다. 하루이지만 이틀과 같은 아주 깊고 무거운 크루세이드 더 자세한 정보는 밑에 설명란에 있습니다. 그리고 크루세이드 접수도 아직 닫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.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 여러분 마음껏 지원하시고 오십시오. 여러분들과 함께 그 유일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. 그분은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. 여러분들을 왕의 크루세이드 The King Crusade에 초청합니다.